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키키 우키키 오늘 이 도숭이가 플레이해볼 맵은요 드로퍼를 거꾸로 합니다 바로 공중부양 거꾸로 드로퍼라고 하는 컨텐츠인데요 1.9 버전에 추가된 공중부양 버프를 활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스테이지를 깨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좀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걸리시면 안되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제가 한번 빠른 시간 안에 클라스로 클리어해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레벨 이거 1레벨부터 죽으면 안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뾰옹 가면 된 것 같죠? 이렇게 뾰옹 이렇게 날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서 여기 센터로 쏙! 아 그치그치 첫번째 레벨은 뭐 가뿐하게 클리어해주고요 두번째 레벨은 이쪽이 뚫려있네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뛰시면서 이렇게 날면 좋아요 직접 플레이하실 때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 피해서 두번째 클리어 아 아주 시원시원하구먼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해주고 이렇게 살짝살짝 경계선에 부딪힐 때는 안죽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세번째 스테이지까지 아 이거 퍼펙트한데? 장난아닌데? 여기는 여기가 좀 뚫려있죠? 그 다음에 슬라임블럭이 있어서 저게 저를 뿅 하고 뒤로 밀어줘야되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뿅 밀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아악 쓰읍 여기가 좀 어렵더라구 여기는 맵이 어려운거에요 제가 못하는게 아 아닙니다 자 뿅 오케이 아 아 했다 짜증나네 연습할 때도 여기서 엄청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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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으로 위쪽으로 오 됐다 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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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되게 어렵던데 여기는 최대한 요 바깥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아악 통과 오케이 한방에 한방에 클리어 옥 다음 스테이지는 요기 구멍이 뚫려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점프 뛰면서 대각선으로 그쵸 그쵸 오 여기 붙어주고요 여기 빨간색 블럭이 아니면 안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뚫려있거든요 요기서 이렇게 살짝 보시면 길이 보여요 어 안보이나 어디로 가야되지 어 일단 이렇게 갈게요 이쪽으로 뾱 해서 가면은 통과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아 이거 너무 금방 깨겠는데 이거 아 나 이거 도라쓰 음 옥 요기서는 여기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여기서 점프 해서 이쪽으로 가주고 여기 편을 통과하고 아악 아 여기 여기 되게 어려웠어 여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 여기 다시 다시 여기서 점프 저기 슬라임 블럭까지 가야되거든요 요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부딪치고 아 날 밀쳤어야 되는데 내가 밑에 꼈네 다시 다시 점프 호도도도도도도도도 날라주고 벽에 붙어서 아 최대한 벽에 붙어야되는데 간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케이 아 제발 제발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랄롤롤롤롤롤롤롤 오케이 좋아 이번에 좋아 이번에 좋아 오케이 부딪쳤고요 아 뭐지 아 왜 죽었지 아 분명히 나 밀쳤던거 같은데 슬라임 블럭이 요기 요기 최대한 뒤쪽으로 가서 오오 됐다 오 됐다 우와 우와 이 사이로 통과했어 우와 대박이네 어떻게 했지 운인가 실력이겠지 자 이쪽으로 여기는 정석으로 좀 깨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 이렇게 통과해주고 이렇게 통과 이렇게 통과 오케이 여기도 제가 이렇게 쉽게 깨니까 쉬워보이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아요 각도를 되게 잘 잡아야 돼요 공중에서 날아갈 때 여기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가지고 아 살짝 부딪치는 건 안죽어요 경계선에 부딪치는 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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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깼다 오 대박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이상하네 여기도 슬라임블러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뛰면 되겠죠 그리고 호이처 우와 여기 좀 어렵구먼 슬라임블럭이 있는 데가 좀 어려워요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다시 다시 이압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날 밀쳐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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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야 센터라 센터까지 너무 먼데 이거 어 곧 어떻게 가야되지 이렇게 밀 아 날 밀어야지 왜 안 밀쳤지 다시 한번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서 빵 밀쳐지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 센터로 아 거의 다 됐는데 야 이 구간이 좀 헤리네 여기가 좀 어렵네요 하지만 난 할 수 있다 나의 도숭이 파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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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겠다겠다 어 어 땡스풀 플레잉 아 나 다 깼네요 여러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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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숭이 클라스 자 거꾸로 드로퍼 어 레비테이션 공정부양 효과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맵이구요 근데 이거 왜 클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좁은 방에 가둬놓냐 저기요 아니 이게 클리어한게 클리어한거 같지가 않은데 아니 뭐라 선물이라도 주든가 이렇게 막 가둬놨네요 자 아무튼 1.9 버전용 거꾸로 드로퍼 맵이었습니다 아 연습 안했으면 한 30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시청자분들 암걸리시지 말라고 시원시원하게 보시라고 열심히 연습해서 곤방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도티의 노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를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웃기기 웃기기 뿅 잔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혼ew기기 시작